대구야, 대구는 갈만 하냐? 주몽보다 할만해 주몽 안가, 괜찮아 오늘의 목적지, 어딥니까? 위암 진달래필 때 최고 난이도 10D 2쿼스고요 쭉쭉쭉쭉쭉 가서 저기까지 총 2피치 봤습니까? 온사이트 해봤습니까? 네, 당연하게 했습니다 오늘도 약쟁이 느낌으로 왜냐면 온사이트 중요하거든요 잘 뜯어져요, 지금 오케이 벌써 찍어야 잘 나올까?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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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어 ihrer 아멘 여기가 크록스? 지났어요 오케이 황신금물 자신감 있게 가면 돼 여기 다 써도 되나? 우측에 있는 볼트는 안 써요? 볼트가 있어? 네 뭐? 그 색깔이 이상하던데? 아니야 괜찮아 과일 마찰이 아주 좋아 날씨가 진짜 좋다 오늘 그 동작이 재밌어요 그렇게 적혀 있던데? 각도는 낮지만 밸런스가 이상하다 내가 무슨 글을 봤지? 손정주는 그걸 봤던가? 응 딱 오늘 그거대로 가는 거 아니야? 맞아 진달래 보고 여유가 있어요 멋있다 멋있다 손등 멋있다 손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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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래? 줄 빼버려 아뇨 이제 좌측으로 이제 좌측으로 좀 쉬운데서 캠치는 거 연습하면서 올라다닐 거 같아 알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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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피치 출발! 출발! 2피치 3피치는 뭔지 모르지만 일단 2피치 열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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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는 채우리 껌리? 네 생각나 채우리 껌리 가기 전에 어디 갔을 때인지 알지 모르겠네 와 얇다 쉑 Joan 숫자리 예전 봤양 du-sne 여기는 장 볼파 가슴 네 네 위로 certain 아이씨 너 비치면 돈까스 아니, 괜히 마 어, 알겠어, 알겠어 잊나게 됐어 그렇지, 과감하게 해요, 과감하게 가자 와, 좋아 핑거잼 이미 들어가는 덴가? 아니, 손 잘하는데? 아니야, 아니야 생각, 생각 잘하면은 나이스, 나이스 역시 여기 옆에 써도 되는 거야? 네 흘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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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다 비 나이스 가자, 가자 오케이, 오케이 이렇게 저렇게, 저렇게 끼워야 돼 저렇게, 저렇게 끼워야 돼 재미 얇다 좋아, 좋아 좋아, 좋아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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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밀고 가, 밀고 가 일단, 일단 오케이 고맙습니다 여기 미끄러워 괜찮아 가면 돼 거기 원래 좀 습해요 거기 가자 가자 갈 수 있어 허리 좋다 그렇지 좋다 밀고 가 밀고 가 밀고 가 자 빨리 안 먹어 에이 어려워 끼 차려야 되는데 안 먹어 출발 일어나 일어나 오케이 좋다 좋다 나이스 좋아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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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발로 일어나 발로 가자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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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고 나이스 이렇게 춰도 돼요? 왜요 왜요? 너트같이 쳤는데 그쵸? 아 먹긴 하죠 잘 치면은 그냥 다 쳐 네 잘 확인해봐요 그렇지 여기 머리에 앞에 꿀씨 있어요 오케 아이씨 진짜 그것만 딱 올렸었네 저 저러 가는게 아니라 오른쪽 크랙으로 가는거야? 아 왼쪽으로? 아 링락 먹히네 저는 원래 핑거라고 하는데 링락 끝까지 얇아 아 뜨거 아니 위에도 집중 잘 해야되요 오케이 항상 올라가서 사고치고 네 사고를 적절할때 딱 써야돼요 위에 또 있었는데가? 어 저는 그 풀에 있는데 위에 박고 그 뒤로는 아예 안 박거든요 아 그래? 네 네 와 여기 땡이 안되는거야? 네 비비적거리는거 다 피스프나 반침리 하듯이 막 치킨윈처럼 가면 돼 네 레이백으로 가도 되고 자신있으면 캠 좀 위로 치면 좋을텐데 네 그치 그치 오 나이스 나이스 거기 홀드 좋으면 캠 밀어도 되고 힘들어 아니 여기 무슨 주먹이야 주먹 안 먹어요? 주먹이야 주먹 좋다 가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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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원 가시장 그건 흘러 Will 안 죽을라면 들어가야지 자 이제 청봉을 하러 갈 건데요 청봉 몇 번 해봤습니까? 세 번 해봤습니다 딱 몇 텐 최고입니까? 네? 두 번 받으면 할 수 있지 않을까? 조심스럽게 몇 텐 최고냐고 여태까지 해본 것 중에 아 톱러핑으로 했죠 그럼 리드 오늘 처음이야? 네 고민 중입니다 먼저 해보고 할지 아 그럼 줄 하나 걸고 내려가야 되나? 네 이거 걸면 될 것 같아요 막 쓰는 줄이니까 저는 진달래필 때 온사이트를 하려고 했으나 바위가 미끄러워서 한 번 추락했고요 다음번에 오면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굳이 올 것 같진 않네요 청봉하러 올 때 몸풀기용으로 좋을 것 같은 루트입니다 소장님이 거꾸로 가도 온사이트라고 했는데 소장님을 실망시켜드렸고요 제우야 왜 킹받아? 민주년아가 너무 여유롭게 올라가서요 여긴 어디지? 우이암 청봉 크랙 한방에 가자 톰로핑 노텐 제가 원텐 만에 가서 제우가 지금 화가 났어요 제우야 너 자신한테 화가 난 거지? 네 가자 후등은 뭐든 할 수 있다 분노 게이지 맥스 홍재우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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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